자 여러분들 두산의 너빌리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뭘 말씀드렸죠? 자 SMR 소형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역시나 지금 차트가 박스건 또 상단에 부딪혀 있죠. 지금 여기를 뚫려 안 뚫려가 관건인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외국 기관들 다 사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 담는 거 보세요. 지금 아니 이거를 제가 저번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를 두산의 너빌리티 이거 사야 된다고 빨리. 지금 이거 여러분들 소형 원전이 엄청나요. 지금 이거 뉴스를 보여드리면요. 두산의 너빌리티 본격적인 원전 수주 외인도 선정 외인들이 이 두산의 너빌리티를 엄청 사는 게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입장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정말로 잘 느끼죠. 옛날에 우리 전세계적으로 탈원전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죠. 결국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독일? 지금 원전 짓고 있어요 다시. 그런데 우리나라 저번 뭐 했어요? 탈원전 했죠? 아니 독일에서 했다가 망한 걸 똑같이 따라다. 지금 우리도 다시 원전 다시 짓잖아요. 이 먼 정부에서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패한 걸 또 해서 결국 전기세 올리고 그냥 정치인들 개새끼들은 진짜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한데 씨발놈들이에요 진짜 이게. 아무튼 이 두산의 너빌리티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제대로 완성된 게. 자 원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대형 운전, 소형 운전 이게 SMR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걸 짓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걸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원전을 잘 짓는 이 손가락 다섯 손가락에 탑5 안에 드는 종목이 이 두산의 너빌리티예요.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솔직히 저는 이 3만원 그냥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매출액만 해도 이번 연도 예상치가 18조입니다. 매출액이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 12조잖아요.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뭘 뜻해요 10배. 아니 이런 원전 잘 짓고 지금 이 수주 몰빵인데 거의 그냥. 앞으로도 매출 더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 쭉쭉 나올 건데 확정적인 게 많잖아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아니고 세계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을 밸류가 10배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엄청 올라가잖아요. 에코프로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에코프로 비엠 영업이익 다 합쳐봤자 그룹사 전체 합쳐도 7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영업이익 뽑는 여기 있어서 어떻게 에코프로 비엠 그쪽보다 값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이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테마 섹터가 금방금방 들어와요. 시가총액이 12조 일전정 유통비율이 67%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가총액 보는 건 우린 8조로 봐야 돼요. 충분히 시세 금방 올리겠죠. 에코프로 10조 넘었을 때 상한가 안 쳤습니까. 쳤잖아요. 충분히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산 바켓의 지분 가치를 더한 두산 에러비티의 또 가치를 보면은 지금 더 많이 올라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폴란드가 이 방산 무기 전차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지금 원전 우리에게 맡기고 있죠. 두산 에러비티. 폴란드도 이 3분기에 본기약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체코도 협상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터키 핀란드 지금 대기 중인 나라가 많아요. 빨리 자기들 나라 원전 지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이러한 현상 한 번 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시기가 지금 당장 여기인 것 같아요. 맞죠. 진짜 국내외 원자력 발전 시장이 너무나도 확대될 거고 또 해상품 얘들도 원자력만 있나요. 해상풍력도 있잖아요. 해상풍력 두 가지 테마 테마가 두 가지가 끝이 아니죠. 진짜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MACD도 매수관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을 이쯤에 찍었어요. 무조건 사라. 지금 정말 싼 가격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 여기 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물량 소화 단계예요. RSI가 75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물량 소화 한 양을 짓고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한 방에 쭉쭉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차트가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정말 높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물량 소화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단타 하셔야 됩니다. 물량 소화할 때 단타만큼 좋은 수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그리고 이게 물량 소화할 때 다시 매도구간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매수구간 바뀌면 이 차트 세팅법 있죠. MACD.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파일로 설정법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차트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차트 설정하는 방법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단타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수급 붙으면 바로 우리가 슈팅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두산 에너어빌리티를 제가 함께 매수 매도를 하면 어떨까?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면서 함께 수익도 같이 벌면서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두산 에너어빌리티 매매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이 두산 에너어빌리티를 같이 매매 하실 분들 이제 원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히 두산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게요. 제가 설명란에 이 링크를 써놓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 링크 써놓으니까 업체부터 시작해서 광고자 엄청 들어와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방 폭파되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분들만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이래서 바빠서 카톡방 잘 못보신 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또 따로 하나 있죠. 두산 에너어빌리티에 대한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야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이제 세력들, 외인들, 기관들 다 빠져나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수급표를 보면요. 그때는 어떤 걸 뜻한다? 주가 하락을 의미하죠. 이때는 우리도 매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두산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 더 자료 이 자료라고 추가로 두 글자만 더 적어서 총 네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두산 에너어빌리티 자료집 발송을 순차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갔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다음 날도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1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이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이신 그리고 단타이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